안녕하세요. 우리나라도 무척 무덥고 뜨겁지만 지구 곳곳에서는 정도를 뛰어넘는 이상고온 현상으로 산불이 번지고 있어서 기후붕괴가 점점 피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후변화라고 했지만 기후위기, 기후붕괴라고 해야 더 실감에 어울리는 요즘에 꼭 읽어야 할 책으로 Less is more, 적을수록 풍요롭다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구를 구하는 탈성장이라는 부재가 붙은 이 책에서 지난 시간엔 자본주의의 시작과 함께 유럽과 유럽의 식민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라는 맥락에 따라 서양 역사를 살펴봤다면 오늘은 그런 자본주의를 정당화하는데 근대 서양 철학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양 철학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확 깨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자가 철학 전공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제약 없이 과감하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칼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읽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왜 과학과는 상반되는 이상한 주장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과학적 수준은 결코 낮지 않았는데요. 특히 이오니아의 학자들은 지구의 둘레를 재고 달과 태양과의 거리를 정확하게 재는 수준이었지만 대부분의 그리스 철학자들이 노예주의였기 때문에 노예와 자신들을 편가르고 우주 자체의 위계가 있다는 점을 억지로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책에서는 근대 서양 철학이 왜 그리고 어떻게 자본주의를 옹호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전 세계적으로 고대 사람들은 인간과 자연을 뗄 수 없는 공동체의 한 부분이라고 여겨왔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상호 연결돼 있고 동일한 정신과 본질을 공유한다는 이런 생각을 애니미즘이라고 하는데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회는 다른 생명체를 착취하지 않으려는 강력한 윤리규범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낚시나 사냥, 채집과 농경을 해도 호해의 정신으로 하지 일방적인 착취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술이 모자라서 못했다기보다는 자연에 대한 존중심 때문에 그런 기술 개발 자체를 자제했다고 봐야 하는데요. 그러나 고대 문명과 함께 제국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세상을 둘로 갈라진 것으로 보게 됐고 인간은 신의 이미지를 가진 특권을 지녔고 나머지 자연을 지배할 권리를 가졌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기원전 5세기에 그리스에서 아주 특이한 사상이 나타났는데 바로 플라톤의 이원론 철학입니다. 플라톤은 지상의 영역과 분리된 초월적인 영역이 있다고 주장했고 초월적인 영역이야말로 추상적인 진실이자 실제이고 사물의 이상적인 본질이고 물질 세계는 실제의 조악한 모방이고 단순한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실 세계를 부정하는 일반 사람들의 보편적인 상식과 다른 플라톤의 이원론 철학은 처음에는 서양 철학의 주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초월적인 천국 개념에 영감을 줬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의해 받아들여졌고 콘템프투스 문디 즉 세계에 대한 경멸의 교리로 공인됐습니다. 플라톤의 이원론 철학은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바로 논박됐을 뿐 아니라 생명세계 전체를 살아있는 신으로 간주하는 애니미즘은 서양의 전통적인 사상이자 유럽 전역의 중요한 문화로서 이어져 왔고 특히 자연을 접하고 사는 농민들의 강한 지지를 받았는데요. 이런 전통 사상은 농민 반란에 정당성을 부여했고 1500년대 르네상스 시기에는 지구를 살아있고 양육하는 어머니로 보는 관점이 지배적으로 등장했는데 여기에 강력한 두려움을 느끼고 파괴하려고 한 두 개의 분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분파는 교회였는데 물질 세계 어디에나 영혼과 신성이 있다는 생각은 신의 유일한 전달자인 성직자와 신성한 권력의 합법적 대리자인 왕과 귀족의 자격을 위협했습니다. 따라서 자연에서 신성을 느끼고 대지를 어머니로 여기는 농민들의 생각이 체제 전복적이라고 보고 이들을 잔혹하게 진압하는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농민들에게 이단의 혐의를 씌웠습니다. 두 번째 분파는 자본가들이었는데 1500년 이후 본격적으로 득세하기 시작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인 자본주의는 자연과의 새로운 관계를 필요로 했습니다. 자본주의는 생산성을 증진하기 위해 환경 보호를 염두에 두지 않고 지표면 아래의 광물을 기계적으로 추출해야 했는데 어떤 것을 소유하고 추출하려면 먼저 그것을 대상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만일 대지를 살아있는 어머니로 여긴다면 금이나 석탄을 찾겠다고 어머니를 죽이거나 내장을 파헤치지는 않을 텐데 그렇다고 이전 사람들이 금을 안겠다는 게 아니라 채굴을 하면서도 예의를 갖추고 정도껏 했다면 자본주의는 대지를 단순한 자연자원의 저장소로 만들어야 했던 건데요. 저자는 이들 자본가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해준 첫 번째 철학자로 근대 과학의 아버지로 칭송받는 프랜시스 베이컨을 꼽습니다. 베이컨은 자연을 여성으로 봤던 고대의 이론을 가져와 양육하는 어머니 자연을 공공의 창녀로 바꿔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을 정직하지 못하고 무질서하고 거칠고 혼란스러운 야수로 낙인 찍었는데 베이컨에게 과학과 기술은 자연을 지배하기 위한 도구였고 과학은 비밀을 캐내기 위해 자연을 말하자면 고문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현재 과학기술문명의 모습을 너무나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베이컨은 또 인간은 자연을 묶어두어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며 노예로 만들어야 하고 자연상태에서 강제로 빼내고 짜내어 인간의 필요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저자는 베이컨 자신이 당시 농민 반란군을 이단으로 몰고 고문을 가했던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고문 관행을 국가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당화했다고 지적합니다. 자연이 살아있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자연의 운동은 기계의 운동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베이컨의 주장을 일관된 철학으로 승화시킨 사람은 프랑스의 사상가 르네 데카르트였습니다. 데카르트는 플라톤 철학으로 되돌아가 정신과 물질이 양분되어 있으며 정신, 즉 영혼을 가진 인간이 모든 생명체 중에서 가장 특별한 신과 연관되어 있는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피조물은 생각이 없는 물질에 불과하다. 동물과 식물에는 영혼이나 섭리, 의도나 동기가 없고 예측 가능한 역학 법칙에 따라 시계처럼 자동화된 기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해 데카르트는 자기 아내의 개를 포함해 동물들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해부해서 장기와 신경을 건드리는 연구에 몰두했고 동물들이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행동을 단지 고통의 표면적인 모습 근육과 힘줄이 반응하는 반사작용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자연이 대상이 되자 자본가들은 윤리적 제약을 받지 않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지는 재산이 됐고 생명체는 물건이 됐고 생태계는 자원이 됐습니다. 1700년대 후반 이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비인간 존재에 관해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의무가 없다. 그들은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존재한다. 목적은 인간이다. 인간과 자연, 주체와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한 데카르트의 이원론이 이쯤 되면 굉장히 사악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데카르트에 의해 대상화된 것은 자연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도 역시 비물질적인 정신과 물질적인 육체로 나뉘었는데 신체는 자연과 마찬가지로 짐승 같은 물질이고 신체의 기능은 기계의 기능과 같다고 봤기 때문에 데카르트는 인간의 시체가 영혼이 결여된 한낱 살덩이에 불과하다고 봤고 시신을 공개적으로 펼치고 해부하는 해부학교실에 매료되기도 했습니다. 개인을 이루는 것은 육체와 분리된 생각, 마음, 그리고 이성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몸이 아니다라는 데카르트의 주장을 뒤집으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이 유명한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 비로소 이해가 되는데요. 이렇게 몸에서 마음을 떼어내는데 성공한 다음 단계는 기쁨이나 놀이같이 육체적 즐거움을 주는 경험은 부도덕한 것으로 간주돼서 1700년대에 이르면 나태함은 죄악이고 생산성이 미덕이라는 가치체계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당시 대중화된 칼뱅주의 신학에서는 이윤이 도덕적인 성공의 상징이자 구원의 증거가 되고 생산성 경쟁에서 뒤처져 빈곤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혔는데요. 1800년대에 들어서면 공장들은 게으르고 나태한 노동자들로부터 최대의 산출량을 쥐어짜기 위해 시간표와 조립 라인을 만듭니다. 1900년대에는 테일러주의가 생겨나 노동자 신체에 작은 동작 하나하나가 가장 효율적인 움직임으로 축소되는데 작업에서의 의미나 즐거움, 재능이나 전문성은 완전히 제거되고 맙니다. 인간의 몸을 대상화하는 데카르트의 이론 덕분에 노동이 인간으로부터 분리되고 자연과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교환할 수 있게 되자 노동도 단순한 상품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자본주의의 등장 이전에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새로운 세계관 덕분에 자본가들은 자연을 가장 값싸게 살 수 있는 경제 외부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자연을 수탈해왔습니다. 유럽 안에서는 인클로저를 통해 농민들의 공유지를 빼앗았고 식민지화를 통해 지구 곳곳의 광대한 면적에서 금과 은, 설탕과 다이아몬드, 고무와 커피 셀 수 없이 많은 물자를 빼앗았는데 저자는 서구 자본가들의 이런 행위를 땅에 대한 일체의 호혜적 태도가 없는 순전한 추출이자 순전한 절도였다고 표현했습니다. 자본가들은 식민지 시대의 남반구 사람들을 자연과 같은 것이라고 불렀고 이들을 영혼이 없는 육체로만 봤기 때문에 노예무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유럽의 식민지 개척자들과 선교사들의 글을 보면 그들이 만났던 식민지 주민들이 세계가 살아있고 심지어 산과 강, 동물들까지 주체성과 정령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는 것에 경악했는데 원주민들이 인간과 자연을 구분하는 이원론적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의 사상을 원시적이라고 규정하고 문명화의 이름으로 그들이 자연을 물건으로 간주하는 이원론을 받아들이고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참여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식민지 폭력의 가해자들이 스스로 문명화라는 사명으로 자처했던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바로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총독부 초대 통감으로 부임하면서 조선의 문명화를 위한 일이라는 점을 내세웠던 건데요. 이렇게 식민화는 단지 정복을 통한 부의 탈취뿐 아니라 식민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통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자연을 가리켜 천연자원이니 원자재니 하고 부르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베이컨과 데카르트의 뒤를 이어 수많은 서양 철학자들이 데카르트의 사상을 리트윗 해왔고 문명화의 세례를 받은 우리 역시 이 안에 갇혀있는 셈인데요. 저자는 1장의 마지막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생태계 대멸종위기에 대한 통계수치에 놀라울 정도로 태어나고 침착하게 받아들이면서 눈물 흘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인간이 근본적으로 나머지 생명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 있다고 데카르트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자본주의 체제에서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도 자본이 지원하는 과학기술이 어떻게든 이 위기를 해결할 거라고 막연하게 믿고 있는 건데요. 데카르트의 말대로 과학기술이 진짜 인간을 자연의 주인이자 소유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면 기후봉괴쯤이야 얼마든지 과학기술로 해결 가능해야 하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위기는 현재의 과학기술과 자연을 대상으로 보는 근대 사유 방식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게 점점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도 근대 자체에 대해 질문하는 포스트 모던이즘 같은 논의들이 있었지만 서양인들 스스로 근대 사상체계를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과학기술을 통해 자연을 대상화하고 인간마저 도구로 취급한 결과 지금의 기후봉괴와 대멸종 진입을 불러왔는데 하이데거의 말대로 이것이 기술이 진리를 드러내는 하나의 방식이라면 이런 기술의 본질을 직시하지 않고서는 지구상의 인류의 문명을 지속해 나갈 수 없지 않을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전환이 말해지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더 나은 체제로 바꾸고 근대 서양 철학과 과학기술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획기적으로 변혁시킬 정신개벽에 갚아는 사고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책의 나머지 2부에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핵심인 성장주의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고도 번영할 수 있는 탈성장사회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바로 다음에 소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책이 바로 녹색평론을 창간하고 우리나라 생태주의 운동을 이끌어오신 김종철 선생님의 근대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라는 책입니다. 제이슨 히켈을 못지않게 탈성장과 관련한 여러 구체적인 의제들을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제안하신 게 있어서 이 책을 연달아 소개하면 국내외 생태주의 사상에 대해 대략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이슨 히켈의 적을수록 풍요롭다 북리뷰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고요. 곧 김종철 선생님의 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